평양에 용모가 끼어난 이화라는 기생이 있어서 남자들이 모두 그녀를 한번 품어보고 싶어 환장을 했다. 그래서 평안감사로 부임하는 조정 대신들이 이화에게 매혹되어 제대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주문에 휘말려 쫓겨오는 일이 계속되었다. 이를 걱정한 임금은 혼자 곰곰이 생각했다. 내 유능한 신하들이 기생 이화에게 유혹을 당하여 패인이 되니 안타까운 일이다. 내 그 기생을 누군가의 후첩이 되어 살도록 해야 신하들을 보호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강직하기로 소문난 허민 참판을 아멘호사로 임명해 평양으로 내려보내면서 단단히 당부했다. 여보쇼 허찬판 평양이 색향이라 하지만 내려가는 감사마다 이화라는 기생에게 유혹당해 이를 그르치니 특별히 의지가 굳은 당신이 내려가서 엄격하게 다스려 이화를 처리하도록 하시오. 이에 허호사가 그날로 출발했다. 평양 근처에 이르러 역절들을 해산시키며 내일 감형에서 만나 아멘호사 출두를 하기로 약속하고 허호사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바꾸어 입고 신분을 숨긴 채 평양성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허호사가 시별이를 걸어 장림숲으로 들어가니 날이 이미 어두워지는데 목이 마르고 피곤했다. 사방을 둘러보니 주막이 모두 문을 닫고 한 작은 오두막집 주막만이 눈에 띄게 찾아 들어가니 어린 소년이 뗄 평상에 앉아있었다. 곧 허호사가 평상에 걸터앉아 목을 죽일 양으로 술을 시켜 한두 잔 마셔보니 의외로 술맛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계속 몇 잔을 더 마셔 술병이 비기에 소년에게 술병을 주면서 술을 더 가져오라고 했다. 곧 소년은 술병을 받아들고 방쪽을 향해 소리쳤다. 손님이 술을 더 청하십니다. 술 한 병을 더 내주십시오. 조금 있으니 절색의 한 아름다운 여인이 바가지에 술을 떠가지고 나와서 소년이 들고 있는 술병에 술을 채우는 것이었다. 허호사는 이미 술이 약간 취한대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마음에 엄청난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허호사가 계속 술을 마셔 다시 술병이 비기에 술 한 병을 더 요청했다. 이때 방 안에 있던 여인이 나와서 소년에게 말했다. 얘야, 이제 술이 떨어졌으니 얼른 성 안으로 달려가서 술을 좀 사오너라. 밤이 늦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주어 소년을 내보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허호사에게 양해를 구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집에 술이 다 떨어졌으니 손님께서도 이제 딴 주막으로 가보셔야 하겠습니다. 아, 아니오. 아이가 술을 사서 돌아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리겠소. 허호사는 여인의 전신을 위아래로 내려보며 대답했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밤이 깊었는데도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던 허호사가 여인을 불러 부탁했다. 밤이 깊었으니 하룻밤 자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님, 그러니 진작 다른 주막으로 가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안의 남자도 없고 심부름하는 아이도 돌아오지 않으니 손님을 주무시라고 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밤이 더 깊기 전에 얼른 다른 데로 가보시지요. 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우면서 이렇게 말하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었다. 이 말의 허호사가 전 그렇다면 여기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라도 좀 자고 가게 허락해 주시오. 내 간절히 부탁하오. 하고 다시 간청하니 여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밤이 깊은 다음의 허호사는 슬며시 여인이 들어간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반듯하게 누워 자고 있는 여인을 끌어안으면서 귀에 대고 가만히 말했다. 부인, 용서하시오. 내 지금까지 부인같이 예쁜 여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부인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을 모두 부인에게 빼앗겨 견딜 수가 없으니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시오. 이러면서 여인을 더욱 힘껏 끌어안으니 여인이 서럽게 울면서 수절하고 있는 과부의 절개를 꺾어 훼손하면 이 과부는 어찌 살겠습니까? 죽는 길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사오니 제발 이러지 마시고 나가 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듯 말하며 몸을 빼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허호사는 더욱더 간절하게 여인을 달랬다. 부인, 죽기는 왜 죽어요? 그런 걱정은 마시고 나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내 첩으로 삼아 한평생 함께 살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내 말을 믿고 마음을 놓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온몸에 힘을 빼고 축 늘어졌다. 그래서 허호사는 여인을 안아 옷을 벗기고 마음대로 속살을 맞대어 그 몸을 다 가졌다. 이때 여인은 완전히 무조항 상태로 허호사에게 몸을 내맡기는 것이었다. 뜨겁고 황홀했던 다음날 아침에 허호사라 아쉬움에 다시 들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떠나려 하니 여인이 울면서 팔을 내밀었다. 선비 어른, 말로만 한 약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소녀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표로 이 팔에 이름을 써주시고 떠나십시오. 소녀 간절한 부탁이옵니다. 이렇게 팔에 이름을 써달라고 요구한 이 허호사는 그야 어렵지 않다고 하면서 여인의 팔에 자기 이름인 호민 두 글자를 뚜렷하게 써주고 떠나갔다. 사실 주막의 이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기생 이화였다. 이화는 조정에서 자기를 혼내줄 아메호사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영탐하여 미리 알고 있었기에 이곳에 주막을 빌려 근처 가까운 곳에 있는 주막에는 이날 문을 닫아 술을 팔지 않도록 돈을 주고 부탁해 놓은 것이었다, 주막을 떠난 허호사는 곧바로 가명으로 들어갔어. 아메호사 출두를 알리고 자리에 좌정한 다음 엄한 명령을 내렸다. 내 왕명을 받들어 많은 조정 관리들을 현혹시켜 패인으로 만든 기생 이화를 처단하려고 왔노라. 평양 감사는 빨리 이화를 잡아 이 앞에 대령시키도록 하시오. 이러한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니 감사의 지시를 받은 군졸들이 이화를 끌어내어 땅에 엎드리도록 했다. 이에 허호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이화에게 제목을 제시하려고 평양 기생 이화는 듣거라! 하고 소리쳤다. 이때 땅에 엎드린 이화가 울면서 아래는 것이었다. 소녀 지은 죄가 막중에 형벌을 달게 받겠사옵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기에 앞서 지어마신 왕명을 집행하시는 어사나리께 소녀가 지은 씨 한 수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소녀 죽어도 여한이 없겠사옵니다. 뭐라고? 내가 지은 씨라고 했겠다? 어디 보자꾸나? 이에 관원이 이화가 내미는 종이를 받아 호사에게 올리니 호호사가 받아서 펼쳐보는데 그 씨는 이로 했다. 이화의 팔 위에 누구 이름 새겼는고? 검은 먹물 깊이 쓰며 글자마다 선명하네. 차라리 대동강물은 말라서 없어질지라도 이 마음 처음 맹서 쳐버리려 하지 않겠지. 시를 읽은 호호사가 놀라면서 엎드려 있는 이화를 내려다보니 앞불사 이화는 한쪽 팔 소매를 꽂아 지켜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자신이 써준 호민이라는 두 글자가 어느새 선명한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에 호호사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 와서 차마 이화를 처단하지 못하고 내린 명령을 우선 거두었는데 그렇다고 왕명을 어길 수도 없어서 큰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임금의 처분에 따르기로 하고 이 내력을 자세히 적어 임금에게 보고하고는 명령을 기다렸다. 호호사가 올린 글을 읽어본 임금은 대신들을 돌아보고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과연 평양 기생 이화는 명물이로다. 앞서 내 유능한 신하들이 유혹을 당했던 이유를 알만하구나. 이제 한 사람에게 매개하여 후한을 없애야겠다. 그러고는 호호사에게 글을 써서 내려보냈는데 이화의 밭에 호민이 경작하여 농사지음을 허가하노라 라고 써서 보낸 것이다. 호호사가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는데 자세히 풀이해보니 임금이 자신에게 이화를 처부로 삼아 거두라는 명령을 내린 것임을 알아냈다. 곧 호호사는 이화를 처부로 삼아 데리고 상경하여 성은에 감사하며 한평생 잘 살았다 한다. 이유로 평양으로 가는 관리들이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되니 조정 대신들은 임금의 깊은 배려에 감탄을 금치 못하더라. 때는 조선시대 중기 전라도에 안시송을 가진 선비가 있었는데 선비 집 이웃에는 한 여자 무당이 살고 있었다. 이 무당은 젊고 매우 예뻐서 안시 선비가 마음에 두고 늘 엿보며 한 번 해볼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한편 무당도 일찍부터 안시가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다. 하루는 저녁 때 안시가 깨를 부렸다. 안시는 거짓으로 갑자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가슴이 심하게 아프다고 소리치며 아마도 잡귀가 몸 안에 들어온 것 같다며 아내에게 옆집 무당을 좀 불러와 귀신 쫓는 곳을 해달라고 부탁하라 했다. 부탁을 받은 무당이 와서 누워있는 안시 옆에 앉아 안시의 가슴을 만지면서 구탈 준비를 하는데 안시가 갑자기 무당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옥문을 꽉 쥐었다. 이에 당황한 무당이 화난 듯한 얼굴로 안시에게 말했다. 이거 빨리 놓아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어서 놓아라. 그래도 안시가 계속 놓지 않고 주무르니 무당은 영원없이 이 말만 몇 번씩이나 베풀이했다. 방문 밖에서 걱정하며 보고 있던 안시의 아내는 그 말이 귀신에 대해 경고하는 말로만 알고 큰 걱정을 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안시가 하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던 무당은 다시 사정하듯 말했다. 제발 놓아라.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 어쩌려고 이러느냐? 하면서 놓아달라고 거짓으로 애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안시는 눈을 딱 감고 더욱 힘차게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무당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질렀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으니 너를 혼내야 되겠다 하며 안시의 약물을 꽉 잡았다. 무당은 곧 문 밖에 있는 안시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 먼저 이 귀신을 달래야 하겠으니 붉은 콩 한 대와 쌀 두 대 그리고 두어자 되는 무명배 토막을 소반에 받쳐가지고 오시오. 이 말에 따라 안시의 아내가 그대로 준비해 소반에 받쳐 들고 문 밖에 두니 무당은 문을 열고 그 소반을 받아 안시 가슴 위에 얹고 몇 마디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하고는 다시 문 밖으로 내어 안시의 아내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음탕한 귀신이 선비를 괴롭히고 있으니 이 소반을 가지고 집 동쪽으로 오십보 바깥에 나가서 땅에 내려놓고 큰절 스물한 번을 하고 오시오. 되도록 정성을 다해서 천천히 절을 하도록 방부했다. 이렇게 이르니 성품이 좋은 안시 아내는 조심스럽게 소반을 들고 대문에서 동쪽으로 오십볼을 세면서 걸어나가서 그곳에 소반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천천히 스물한 번의 큰절을 올렸다. 이와 같이 절을 올리는 동안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안시의 아내가 절을 다하고 소반을 들고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남편은 귀신을 쫓아 병이 나았다며 상쾌한 얼굴로 일어나 앉아있었다. 그러더니 무당은 안시 부인에게 국값을 호하게 받고 기분 좋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안시의 아내가 나가서 절을 하고 오는 동안 방 안에 있었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안시의 아내는 물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안시 아내는 남편의 병이 왕쾌된 것만을 매우 좋아하면서 그 무당이 매우 영엄이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뒤에 안시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자랑처럼 이 얘기를 해주니 모든 친구들이 자기도 한 번 써먹어봐야겠다며 크게 웃었다 한다. 선조 임금이 사망 2년 전부터 아파 병 속에 누워있었다. 이때 한 대신이 이 얘기를 들려드리니 임금은 크게 웃고 좋아하며 이날 저녁 내내 잠을 자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기분 좋아했다 한다. 이 극배는 조선 세조 임금 때 우의종을 지낸 인손 대감의 아들인데 이 극배가 열다섯 살 남짓 했을 무렵 최씨 성을 가진 시골 선비 한 사람을 집으로 모시고와 개인 선생으로 삼아서 이 극배에게 문장을 가르치게 했다. 이에 이 극배 집에서는 예쁘장하게 생긴 어린 여종 하나를 최씨 선비에게 고종으로 배치하여 식사를 날라오게 하고 잔 심부름을 도맡아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여종이 늘 최씨 선비 주위에 있게 되니 외로이 혼자 거쳐하는 최씨 선비는 이 여종에게 마음이 끌려 밤이면 외로움에 데려다 품어보고 싶은 충동이 대상 같았지만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기만 했다. 그런데 선비 밑에서 글을 배우고 있는 이 극배가 이를 눈치채고 하루는 최씨 선비에게 조용히 말했다. 훈장 어르신, 어르신께서 저 여종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 듯 하온대 소생이 주선에 올릴까요? 아니 극배야, 난 널 어린 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어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단 말이냐? 선비는 이렇게 말하면서 겨면적워했다. 그리고 최씨 선비는 밤이 외롭고 쓸쓸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되겠느냐고 말하면서 역시 웃었다. 이에 이 극배는 식웃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 이 여종이 관리하는 부호께서 은그릇을 하나 몰래 훔쳐나왔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항아리 속에 담긴 재 밑에 깊숙이 넣어 숨겨두었다. 옛날에는 양잿물이나 빨랫비누가 없었기 때문에 아궁이에서 나무가 타고 남은 재를 모아 잘 간수해 두었다가 빨래할 때 이 재를 물에 풀어 빨래를 했다. 그래서 이 재를 모아서 항아리 속에 담아 창고 안에 넣어두고 사용했는데 그 항아리 안 재 속에 은그릇을 숨겼던 것이다. 이 극배는 이렇게 해놓고 최씨 선비에게로 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계책을 선비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튿날 집안에서는 그 여종이 소중한 은그릇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소동이 벌어졌다. 여종이 은그릇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니 마침내 여종은 그 벌로 매를 맞아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이렇게 되니 여종은 사방으로 실성한 여자처럼 은그릇을 찾으러 다녔지만 그릇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여종이 걱정을 하면서 울고 있을 때 이 극배가 여종을 가만히 불러 이렇게 이르는 것이었다. 예, 내가 그를 배우고 있는 최씨 선비가 점을 매우 잘 친단다. 말하지 않아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사실 선비가 점을 치기만 하면 반드시 마치니 울지 말고 최씨 선비에게 가서 점을 좀 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보렴. 하고 가만히 뒤띠며 주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단단히 일렀다. 이 말을 들은 여종은 눈이 번쩍 뜨여 당장 최씨 선비에게로 달려와 점을 쳐 은그릇을 꼭 찾아달라고 매달리다시피 애원했다. 최씨 선비는 이 극배와 약속이 되어 있었으므로 시치미를 떼고 여러 번 사양하다가 말하기를 내가 점을 치는 일은 모두에게 숨기고 있으므로 밝은 대낮에는 곤란하니 밤이 깊은 다음에 조용히 다시 혼자 찾아오너라. 하고 은밀히 일렀다. 이 말을 들은 여종은 평소 최씨 선비가 자기에게 은근한 정을 품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으므로 곧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그리하여 여종은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는 밤이 깊은 뒤에 선비의 방으로 들어갔다. 여종은 선비 앞에 공손히 저를 올리고 앉아 은그릇을 꼭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다. 이때 최씨 선비가 여종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은그릇은 반드시 찾아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학원은 힘껏 품에 안았다. 최씨 선비는 평소에 애만 태우던 그 정감을 마음껏 발휘해 여종을 안고 누워 깊은 정을 나누었다. 선비는 두 시간에 걸쳐 그동안 풀지 못한 회포를 아낌없이 다 풀고 다시 옷을 입고 앉아 점치는 흉내를 내며 어디에 은그릇이 있을까나 응 보인다 보여 그렇지 창고에 항아리가 있구나 그 속에 담긴 재를 한번 뒤져보도록 하라 하고 일러주었다. 이해의 여종은 곧바로 달려가 항아리 속에서 은그릇을 찾아냈다. 그리고 다시 선비 방으로 달려와 울면서 고맙다는 절을 올렸다. 여종은 그렇게도 걱정했던 은그릇을 찾았고 또 평소에 선비를 귓바라지하면서 느꼈던 친근함까지 겹쳐 이날 밤 다시 선비의 품에 안겨 감격스러운 밤을 보내고 새벽에야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여종은 은그릇을 찾은 것이 너무 좋았어 최씨 선비가 점치는 일을 비밀로 하라는 당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빵마님에게 가서 자랑삼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마님 이건 비밀인데 도련님을 가르치는 최선비 어른이 점을 쳐서 은그릇을 찾았습니다. 어찌나 신통하게 창고한 제 항아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일러주었는지 정말이지 대단합니다. 안빵마님은 여종의 말이 너무 뜻밖이라 어리둥절해하다가 기해한 일이라며 감탄했다. 이날 밤 안빵마님이 남편 이인선 대감에게 이 얘기를 하니 대감도 매우 신기하게 여겼다. 이런 일이 있은 얼마 후 중국에서는 황제가 옥새를 분실하여 대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중국의 날고 뛴다를 여러 점쟁이가 점을 쳐보았지만 찾지 못하던 중 조선에 점 잘 치는 점쟁이가 있으면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 이에 우리 임금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우리 조선에 잘 알아맞히는 점쟁이가 있어. 누구든 추천 한번 해보시오. 갑자기 이인선 대감은 어젯밤 아내에게 들은 말이 떠올라. 예 전하, 신이인선 아래옵나이다. 신의 집에 신의 자식을 가르치는 선비가 신통하게 점을 매우 잘 친다고 하였습니다. 이인선 대감이 이렇게 아래니 임금은 곧 최씨 선비를 중국에 보낼 수 있게 주선하라고 하명했다. 이렇게 일이 커지니 점을 칠 줄 모르는 최씨 선비는 이제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제자 이극배와 앉아 점도 칠 줄 모르는데 이제 중국까지 가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걱정했다. 이 말을 들은 이극배는 차분하게 말했다. 훈장 어르신, 매우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소생의 계책을 들으십시오. 지금 중국은 평온한 시기이니 반역을 꾸미는 세력은 아님도 싶고 옥새를 훔친 사람은 분명히 궁중 내부 사람의 소행일 것입니다. 소생이 지금부터 꾸미는 계획대로 하시면 반드시 옥새를 찾을 수 있을 것이오니 정신줄 꼭 잡으시고 잘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중국에 가서 행할 계책을 최씨 선비에게 자세히 일러주었다. 최씨 선비는 어차피 죽은 목숨 이극배가 일러준 계책대로 하기로 하고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먼저 황제에게 아래기를 황제님, 먼 길을 왔으므로 10일간만 안정을 취하게 해주소서. 하고 10일간의 여유를 얻었다. 그러고 10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 후에 다시 황제에게 아래였다. 아, 황제님, 어제 신이 점을 쳐보니 조선의 시골에 있는 신의 집에 오늘 아침 화재가 발생하였사옵니다. 따라서 마음이 번거로워 조금 더 여유를 주셔야 하겠나이다. 또다시 전보기를 미루니 황제가 의심을 품고 사람을 급히 조선으로 파견하여 알아보게 하니 정확하게 그날에 시골 선비의 집이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다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물론 선비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이극배와 말을 맞춰 약속한 날에 시골 선비 집에 가서 불을 질렀기 때문이었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놀라 감탄하며 시간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시간을 더 주겠다고 말했다. 최씨 선비가 이러고 시간을 벌고 있는 동안 중국 국내에는 조선에서 온 점쟁이가 매우 신통하여 아무리 지도세도 모르게 무엇을 숨겨놓아도 반드시 찾아내어 마친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후 최씨 선비는 일부러 매일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방 안에 꼿꼿하게 앉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문 밖에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며 애원했다. 선비는 그 자에게 위험있는 목소리로 다 알고 있으니 이실 짓고 하라고 했다. 이에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인은 궁중에서 이를 보는 나무개입니다. 그 옥새를 소인이 훔쳐서 궁궐 후원 연못에 던졌습니다. 필시대인께서 점을 쳐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제발 제 이름만은 숨겨주시면 크게 살해하겠습니다. 소인이 궁중 옥새 관리인과 감정이 상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게 하려고 옥새를 훔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선처를 바라옵니다. 이러고 울면서 비는 것이었다. 이에 최씨 선비는 특별히 선처하겠으니 물러가 있으라고 해서 그 사람을 안심시켜 돌려보냈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쭉 흘렀다. 본래 이극배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틀림없이 범인이 목숨을 구해달라고 자진해 찾아올 것이라 했는데 그 계책이 꼭 들어맞은 것이었다. 선비는 어린 이극배의 용의주도한 계책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튿날 선비는 의조탁의 황제 앞에 나아가 아래였다. 신, 어제 기도하던 중 점괴를 얻었나이다. 사람을 동원하여 후원 연못에 물을 파보시옵소서 반드시 옥새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이 말에 황제가 즉시 명령하여 연못에 물을 보내게 하니 과연 연못 속에서 옥새가 나왔다. 그 참 신통하고 또 신통하오. 그렇다면 그 옥새를 연못에 버린 놈을 어서 말해주시오. 내 삼종을 멸하겠소. 이어 선비는 다시 아래였다. 황제님, 제 점괴의 옥새를 훔친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면 황제에게 불길하다고 나와있사옵니다. 그것만은 더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선비는 약속대로 훔친 사람을 숨겨주었다. 이날 밤 간밤에 왔던 그 사람이 다시 문 밖에 나타났다. 그는 고맙다고 인사한 다음 많은 보물을 두고 갔다. 이어 황제도 큰 상을 내리고 잔치를 베풀어 칭찬했는데 잔치 자리에서 선비는 황제 앞에 나아가 엎드려 아래였다. 황제 폐하,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너무 정력을 소모하여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천하의 명령을 내려 신에게 점을 쳐달라는 일을 금지해 주시옵소서. 이래서 최씨 선비는 황제의 명령으로 조선에서도 더 이상 점을 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 뒤 이극배가 장성하여 장원 급제한 후 최선비는 고향으로 내려가 중국에서 받아온 보물로 커다란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물론 이극배에게도 선물로 받은 보물을 후하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이극배 집에 그 여정을 첩으로 삼아 한평생 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의족해 살았다. 이극배의 계책에 의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최선비는 이극배를 평생 은인이라 생각하고 살았으며 이극배 또한 평생 최선비를 일부러 만나지 않고 끝까지 비밀을 지켰다 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성경 임금 때 한 관원이 상처를 하고 재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문벌 가문의 처녀를 소개받아 홀례식을 올렸다. 이 관원은 아내와 오랫동안 살았으므로 이미 여체의 신비에 대하여 알만큼 알고 있어서 잠자리에 매우 능란했다. 첫날방 신부의 옷을 벗기고 처음이라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애쓰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조금씩 힘을 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자기의 소중이가 쉽게 미끄러지듯 신부의 몸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 깊이 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실망한 관원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뭐야 분명히 신부가 수처녀라면 아직까지 그 입구가 막혀있는 황무지일 텐데 왜 이렇게 쉽게 들어간단 말인가 이는 아무래도 수처녀가 아님이 분명하다 감히 처녀도 아닌 여자가 처녀라고 숨기고 혼례를 치르다니 속았다는 생각에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튿날 관원은 신부에게 말했다. 내가 경험이 풍부하여 잠자리에 관해서는 매우 잘 아는데 신부는 나를 속일 수가 없어. 분명히 처녀때 어떤 남자와 접촉을 가진 실행한 여자이니 나는 그런 여자와는 함께 살 뜻이 없소이다. 다시 돌아보지 않을 테니 다른 곳으로 시집가서 살도록 하시오. 이렇게 한참을 남으라고 관원은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 말을 들은 신부는 청천 병력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결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는데 이러한 모욕을 당하니 원통하고 분해 견딜 수가 없어서 부모에게 이야기하여 관청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관장이 관원을 불러 신문을 해보니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도저히 진실을 밝힐 길이 없었다. 그래서 성정 임금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해결을 요청하게 되었다. 보고를 받은 성정 임금은 신부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의원을 들라하여 이렇게 명령했다. 듣거라. 신부의 옥문을 벌려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리고 그 모습도 그림으로 세밀하게 그려 올리도록 하라. 명령을 받은 여자의원은 신부의 옥문을 세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그림으로 그려와 임금께 올리면서 아래였다. 전하, 자세히 조사해보니 금사가 끊어진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고 개안이 아직도 선명하게 막사옵니다. 그러하오니 신부는 관원과 혼이 나기 전까지는 처녀였던 것이 분명하옵나이다. 보고를 받은 성정이 그림을 자세히 조사해보니 역시 여자의원의 이야기가 틀림없는 것 같이 보였다. 곧 임금은 신부와 관원을 앞에 불러앉히고 판결을 내렸다. 신랑 관원은 듣거라. 아마도 내가 경험이 많아 신부를 능숙하게 흥분을 시켜서 몸속의 사랑에 물이 많이 분비되어 쉽게 미끄러져 들어간 것 같도다. 그리고 또 내가 당시 술에 취해 잘못 느낀 것도 있었을 게다. 신부는 의원의 진찰과 과인의 그림 관찰로 혼인 전까지는 처녀였던 것이 분명하니 의심하지 말고 다시 시험해보되 이를 치루기 전에 너무 심하게 손으로 하지 말고 바로 접근해 시험토로 가라. 이렇게 판결하자. 신랑이 그날 밤 임금이 지시한 대로 해보았다. 그냥 준비도 없이 시작하자 신부는 고통에 소리를 질렀다. 분명히 신부는 아직 황무지임이 확실했다. 그제서야 만족한 관원은 본인의 성급함을 사과하고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부 집안에서는 임금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해 주었다면서 좋아했고 소문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성정임금이 명판결을 내렸다고 칭송하면서 한바탕 크게 웃었다고 한다. 집이 부자인 김만석이란 선비가 재생을 겸비한 기생원량을 너무도 사랑하여 매달 생활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첨으로 삼아 자기 집에 데리고 살았다. 그런데 하루는 밤중에 선비가 옷을 벗고 원량의 배 위에 엎드려 즐겁게 놀고 있는데 관하에서 사람이 나와 원량을 급히 들어오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이 명령의 원량이 급히 떨치고 일어나 옷을 입는데 밤중에 관하로 들어가면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상했지만 사또의 명령이니 거욕할 수는 없어서 빈정대며 말했다. 너도 좋지. 지금 가면 새 남자를 만나 좋겠구나. 재기랄. 이 말을 들은 원량은 질투하는 선비를 좀 달래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서방님 걱정하지 말아요. 내 이 생리대를 차고 가서 생리 중이니 남자를 접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무사히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요. 이에 원량은 선비가 보는 앞에서 생리대를 차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선비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가만히 기생을 미행해 뒤따라 가면서 살폈다. 원량은 관하의 문 근처에 이르러 사방을 두리봉거리더니 관하 총사 담장에 기대서서 치마 속으로 손을 놓어 생리대를 끄집어내서는 담장 위에 키와 틈에 끼워 놓은 다음 기쁜듯이 껑충껑충 끼면서 총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선비는 원량이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면서 역시 기생들이란 정말 믿을 수가 없구만. 이 나쁜 년. 선비는 세상에 없는 상욕을 해댔다. 그는 시식거리면서 생리대를 끼워 놓은 곳으로 달려가 그것을 꺼내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방에 앉아 화를 참지 못하다가 그 생리대를 손에 쥔 채 그만 설픽 잠이 들고 말았다. 원량은 사또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서 온 한정고 잘생긴 선비를 맞아 왕성한 힘으로 몸을 돌려 정감을 돋구어주는 그 애정 향연의 기쁨을 한껏 맛보고 새벽에 선비가 주는 얼마간의 화대도 받아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며 관아 문을 나섰다. 그리고 원량이 들어갈 때 담장 위에 기와 틈에 숨겨 놓은 생리대를 찾으니 아무리 더듬어 보아도 간 곳이 없자 기생은 곧 눈치를 채웠다. 뭐야 그 옹졸한 남자가 내 뒤를 밟아와서 가져갔구나. 원량은 그리 짐작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동정을 살폈다.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역시나 선비가 생리대를 손에 쥔 채 잠이 들어 코를 골고 있었다. 으이그 저화상 하는 짓 좀 보소. 그러고는 원량은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가 선비 손에서 생리대를 빼내고 대신에 선비가 쓰고 다니는 모자를 그 손에 쥐어 놓고는 몰래 다시 방을 나왔다. 원량은 방 밖에서 급히 생리대를 다시 차고는 지금 막 달려온 것처럼 숨을 헐떡이면서 큰 소리로 서방님 저 왔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원량은 반갑게 부르면서 방문을 열었다. 잠이 깬 선비는 화가 나서 원량을 째려보았다. 그러자 원량은 치마를 들어 올려 보여주면서 말했다. 서방님 보세요. 약속한 대로 이렇게 생리대를 차고 아무 일 없이 돌아왔어요. 이에 잠에서 깬 선비는 손에 쥔 것을 흔들어 보이면서 내 생리대가 내 손 안에 있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이것이 내가 관한 기와 틈에 숨겨둔 생리대가 아니고 무엇이냐. 라고 말하며 화를 참지 못해 고함을 질렀다. 이때 원량이 부드럽게 웃으면서 천천히 말했다. 서방님 아무리 어두컴컴하기로 써니 생리대와 모자를 구별도 못하십니까? 그것은 서방님이 쓰시는 모자 같은데요? 기생은 이렇게 말하며 살살 아양을 떨었다. 선비가 기생의 말을 듣고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을 자세히 보니 생리대가 아니라 분명 자기의 모자였다. 선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모하니 자신의 모자를 보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거참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숨겨놓은 생리대를 갖고 온 게 틀림없는데 왜 내 손에 이 모자가 쥐어져 있지? 귀신이 고칼로릇이구만. 이 말을 들은 원량은 실실 웃으면서 선비를 꼭 끌어안았다. 그러자 원량의 분 냄새가 코를 자극하자. 에라인 모르겠다. 내가 꿈이라도 꿨나 보구만. 개꿈 꿨어. 선비 성류하기 공주의 손님으로 갔을 때 어떤 두 사람이 남녀의 음량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한 사람은 남자는 뭐니뭐니 해도 그 연장이 커야만 여자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 작은 것에 급족해하는 여자는 없단 말이야. 하면서 열을 올렸고 다른 한 사람은 이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펴면서 우겼다. 아니야.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그 연장에 크고 자금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기능에 달려. 이렇게 서로 한참 동안 다투고 있다가 성류학을 돌아보고는 어디 서울서 오신 선비께서 좀 판결해 주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성류학은 제법 전문가나 되는 듯이 설명했다. 옛날 정력이 강하기로 이름난 중국 진나라 여부리의 얘기에 여부리의 연장은 수레바퀴를 끼워 돌릴 정도로 크고 강했다고 나타나 있으니 역시 연장이 크면 좋은 것으로 보아야죠. 그러나 기능에 달려있다고 한 사람은 이 설명에도 승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나이 많은 기생에게 가서 그 경험을 토대로 판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늙은 기생에게 가서 유권 해석을 요구했더니 기생은 웃고 좋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문제는 내 전공에 속하는데 왜 진작 와서 물어보지 않고 쓸데없이 싸우기만 하고 있었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오랜 경험으로는 연장이 클수록 더욱 감동적이야. 그리고 향규여보라는 책에 더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 있지. 듣기를 원하면 내일러 주지. 기생은 차분하게 설명하고는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이때 성유학이 웃으면서 얘기를 더 들어보자며 이렇게 요청했다. 아, 이 문제로 싸움까지 했는데 당연히 들려줘야죠. 응, 그러면 잘 들어봐. 남자가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조건으로는 여섯 가지가 있어. 그 첫째는 꼿꼿한 것 둘째는 따뜻한 것 셋째는 머리가 큰 것 넷째는 길이가 긴 것 다섯째는 힘차게 운동하는 것 여섯째는 운동을 오래 지속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 있거든. 그런데 내가 겪은 바로는 머리가 큰 것으로 깊이 넣어 오래 지속하는 것이 최상이었단 말이야. 이 설명에 큰 것이 좋다고 한 사람이 의기양양해하니 그렇지 않다고 한 사람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우면서도 기가 죽었다. 늙은 기생이 이 사람을 위로하면서 말했다.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야. 하지만 물고기를 잡아먹어봐라. 큰 놈이 깊은 맛이 더 있지 않더냐. 이러고 웃으니 그래도 기능을 강조한 사람은 끝까지 승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조 임금 때 심시 송을 가진 선비가 밀양 부사로 부임해 가서 추양이란 뛰어난 미모와 재색을 갖춘 기생을 사랑해 곁에 두고 떠나지 못하게 했다. 추양은 젊고 예뻤으며 또한 잠자리 테크닉이 몹시 뛰어났다. 심 부사는 몸이 늙어서 다른 기생들과 잠자리를 해서는 전혀 감흥이 잃지 않았는데 추양이 잘 조절하면 소중이의 정감이 샘솟듯 새롭게 일어났다. 그래서 추양을 자기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2조 찬판으로 있던 심 부사의 아우가 어떠한 죄에 연루되어 사형을 당하게 되니 조정에서는 그 아우의 일로 조사하기 위해 밀양 부사를 불러올리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서울에서 친구가 급히 내려와 이 슬픈 소식을 먼저 전하니 심 부사는 형벌이 내려질 것을 짐작하고 압송 관리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짐을 싸서 밀양을 떠날 준비를 했다. 이때 심 부사 곁에 붙어있던 추양이 아래는 것이었다. 사토께서는 소녀를 늘 곁에 두셨지만 별로 소녀에게 선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떠나시면서 소녀에게 돈 천량만 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니 심 부사는 매우 빈정이 상했지만 그간의 정을 생각하여 별말 없이 그 돈을 주었다. 그러나 추양은 돈을 받고도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고 또 작별할 때도 별로 슬퍼하지도 않으니 주위 사람들은 모두 돈만 챙기는 기생이라며 그녀를 욕했다. 심 부사는 서울로 올라와 문초를 당하고 동생의 죄에 연자되어 관북지방으로 귀양을 갔다. 그리고 귀양간 지 얼마 안 되어 동생의 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심 부사에게도 사약이 내려지게 되었다. 심 부사는 그때까지도 자신에게 사약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심 부사는 혹시 집에서 무슨 연락을 가지고 온 사람인가 하고 내다보니 어떤 낯선 청년이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대감께서는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저는 옛날 밀양 기생 추양이옵니다.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남자로 변장해 말을 달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갓을 뻗고 머리를 매만지는데 정말 밀양 기생 추양이 틀림없었다. 심 씨가 뜻밖의 찾아온 기생 추양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니 추양은 다음과 같은 매우 의미 깊은 말을 했다. 저는 전날 대감의 사랑을 입었고 또 떠나실 때 많은 돈을 받고도 무정하게 해드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시기 전에 대감에게 오늘과 같은 일이 있을 줄 미리 알고 그 돈을 불리어 큰 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대감께서 곧 사약을 받으실 것이란 소문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감께서 지금 바로 독약을 드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하시면 죄가 불문에 붙여지고 신체가 온전하게 선산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자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약을 받으시면 자손들은 죄인의 자손으로서 피해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옛날에 주신 돈으로 대감께 사약이 내리기 전에 돌아가시게 할 수 있는 독약을 마련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대감의 뜻이 어떠한지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가지고 온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심신은 취향의 말을 듣고 처음엔 어처구니 없어 황당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도 일리 있다 생각하여 빨리 독약을 내놓으라고 복족했다. 이에 취향은 보따리를 풀고 죽었을 때 이물 수위와 급할 때 돈과 바꿀 수 있는 은 몇 덩이 그리고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를 많이 내놓았다. 심신은 취향이 내놓은 물건을 보고 놀라면서 재척했다. 아니, 먹고 죽을 독약은 어디 있고 이런 것들만 들었느냐? 어서 그 독약부터 좀 보여다오. 예, 대감.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향은 심씨 앞에 바짝 다가앉아 내놓은 술과 안주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대감의 부실한 몸에 이 술과 안주를 매일 많이 드시고 게다가 이치향의 테크닉에 따라 매일 밤 함께 심한 잠자리를 즐기시면 얼마 안 있어서 몸을 망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술과 안주 그리고 이치향의 몸뚱이 이세시 바로 대감을 돌아가시게 할 독약이올시다. 이 말을 들은 심씨는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 크게 한바탕 웃고는 내 말이 옳다. 천하의 명기다운 말이다. 내 몸이 바로 독일어다 그럼. 먼저 술부터 한 잔 할까? 이후 심씨는 매일 술에 취해 취향의 그 능숙한 잠자리 조절에 따라 밤마다 살을 맞대질기며 세월을 보내니 그런지 한 달 만에 쌍코피를 흘리며 몸은 바싹 말라 사망하게 되었다. 취향은 곧 가지고 온 수위로 심씨의 시체를 거둬 염습하고 자기도 자결해 목숨을 끊었다. 뒤늦게 사약을 들고 온 관리들은 심씨와 취향을 서울로 옮겨 장례를 치루어주었다. 그리고 심씨는 사형 집행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극형이 정지되고 자선들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았다. 이를 보고 들은 사람들은 모두 취향을 열부 기생이라며 칭찬하고 한편으로는 자기들도 그런 독약은 백번이라도 마시고 싶다며 크게 웃었다 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맹시 성을 가진 한 재상이 밤마다 부인이 잠든 품을 타서 살그머니 여정의 방으로 가 즐겼다. 이것을 알고 있던 부인이 하루는 거짓으로 자는 채 하며 코를 골고 있으니 남편은 부인이 잠든 줄 알고 살짝 문을 열고 빠져나갔다. 부인이 곧 일어나 뒤를 밟아 따라가니 남편은 여정이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가만히 들어가는 것이었다. 부인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재상은 자고 있는 여정의 이불 속에 들어가 몸을 더듬고 만졌다. 이때 고나게 자던 여정이 잠을 깨며 짜증스러운 듯이 말했다. 대감은 절병 떡같이 하얗고 아름다운 부인을 두고서 이 못생기고 누추한 종을 왜 찾아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이 불평의 재상은 웃으면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 너를 절병 떡 먹을 때에 곁들이는 갓김치로 생각하고 왔단다. 귀찮게 여기지 말고 맛있게 먹게 해 주게. 뒤따라갔던 부인은 이 말에 마음이 상해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굽창고 계속 방문 앞에 서서 여정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곧 일이 시작되는데 남편은 자기에게서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정감이 고조되는 것 같았고 여정 또한 나이가 조금 들어 아주 신맛 한 맛을 다 느끼며 즐기는 것 같았다. 부인은 화가 났지만 그대로 방으로 돌아와 자는 채 했다. 일을 끝낸 재상은 여정 방에서 나와 마루 앞 섬돌 위에 앉아 잠시 고조되었던 감정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이때 차가운 돌 기운이 아랫배로 스미면서 설사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재상은 곧장 부인이 자는 안방으로 뛰어들어오며 배가 아프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부인은 여전히 모른 채하고 코를 골았다. 재상이 변소에 가서 설사를 하고 한참 앉아 있다가 방으로 돌아오자 계속 자는 채 하며 살피고 있던 부인이 남편을 향해 풍명스럽게 내뱉었다. 대감은 늙어 기운이 쇄약해 그렇게 자주 설사가 나고 복통이 심한데 왜 그 맛도 없는 갓김치를 매일 뺨 드십니까? 이 말을 들은 대감은 부인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면서 부인, 부인은 정말 영리한 사람이구려. 그 갓김치를 어떻게 알고 있네 그려. 학원은 민망한 듯 크게 웃었다. 그러고 며칠 뒤 한 번은 비오는 날 밤이었다. 부인이 잠든 것 같아서 재상은 또 소리 없이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왔다. 여종 방으로 가려는데 비가 심하게 내리니 재상은 곧 부엌으로 들어가 바가지를 들고 나와 쓰고서 여종의 방으로 갔다. 남편이 방을 빠져나갈 때부터 뒤를 받던 부인이 이런 모습을 보고는 역시 남편이 들어간 여종의 방문 앞에 서서 가만히 방 안의 소리를 엿들었다. 그랬더니 여전히 남편은 왕성하게 여종과 잠자리를 하는데 능숙한 여종의 조종이 재상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 같아 슬그머니 질투가 났다. 내 이 영감을 한 번 크게 혼을 내주어야지. 부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안방으로 돌아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남편이 돌아오는 기척이 나자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안방 문 안쪽 벽에 기대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재상이 기침을 하며 방문을 여는 순간 들고 있던 방망이로 재상이 머리 위에 쓰고 있는 바가지를 내리쳤다. 머리 위에 바가지가 깨지면서 큰 소리가 나니 재상은 깜짝 놀라 문 밖에 털썩 주저앉자 한동안 몽하니 정신을 잃고 있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살펴보니 주위에 깨진 바가지 조각이 놀려있기에 재상은 이렇게 짐작을 했다. 옳거니 오늘도 부인이 자지 않고 내 뒤를 밟아 따라왔었구나. 허면 이 바가지 조각들은 그렇지 부인이 바가지를 무엇으로 내리친 게 분명하지. 이와 같이 추리한 재상은 털털 털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이 모습을 몰래 살피고 있던 부인은 웃음이 나왔지만 억지로 참으며 모르는 체하고 누워서 자는 것처럼 이불을 쓰고 있었다. 재상은 누워있는 부인 곁에 앉아 부인을 흔들어 일어나라고 하면서 말했다. 부인 우리 집이 곧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아니 대감 자다 말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부자가 된다면 참 좋은 일이지요. 재상은 천천히 수염을 한 번 쓰다듬고는 옛날부터 전해 오는 말에 천둥이 치면서 떨어지는 벼락도 암놈 벼락과 순놈 벼락이 있다고 하는데 암벼락을 맞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변소에 다녀오다가 방문 앞에서 바로 그 암벼락을 맞았거든 라고 말하면서 부인을 쳐다보고 웃었다. 재상은 여자인 부인이 벼락치듯 자신을 내리쳤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 대감 변소에 갔다 오신 것이 아니고 또 그 갓김치를 잡수신 게지요. 노부부는 마주보며 한바탕 크게 웃었다. 곧 재상은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부인을 끌어안았다. 김명원 재상이 젊었을 때 암행오사가 되어 관서지방에 암행을 가게 되었다. 한 시골 마을에 들러 어느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마침 비가 많이 내려 하루를 더 지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관연한 딸이 있었다. 허리는 잘록하고 가슴이 봉긋하여 동네 총각들이 모두 그녀를 보고 침만 흘렸다. 김명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하루도 머무는 동안 기회를 보아 몰래 그 처녀를 유인해와서 옷을 벗기고 껴안아 마음껏 데리고 놀았다.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그 처녀가 폭통을 일으켰다. 아이고 배야, 어머니 배가 뒤틀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처녀가 배를 움켜쥐고 뒹구니 처녀 모친이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웃 봉사에게로 달려갔다. 우리 딸아이가 무슨 잡귀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뒹굴길래 의원을 불러 처방을 해도 낫지 않으니 점을 좀 쳐봐 주시오. 곧 봉사가 점을 쳐서 정괴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참 이상한 정괴로다. 혹시 남쪽 지방에서 온 손님이 있는지? 남쪽 지방에서 온 사람의 살점 한 토막, 곧 육편을 얻어서 약으로 쓰면 나을 수가 있겠는데. 아니, 남쪽에서 온 손님이라고요? 우리 집에 서울에서 온 손님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편이 무엇인지요? 이 말에 봉사는 무릎을 탁 치면서 소리쳤다. 옳거니, 그러면 그렇지. 돌아가서 그 손님에게 육편을 좀 달라고 해보시오. 아마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입니다. 봉사는 이처럼 의미 있는 말을 던지고는 크게 웃었다. 사실은 그 처녀가 김봉원과 뜨거운 하룻밤을 지내고 황홀했던 그 여운을 잊지 못해 처녀의 몸으로 김봉원에게 먼저 들이댈 수 없었기에 점장이에게 몇 푼을 집어주고 모두 짠 것이었다. 어쨌든 이 말을 들은 처녀의 모친은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집으로 달려와서 묵고 있는 손님 김명원에게로 갔다. 그리고는 딸의 복통과 봉사의 정괴를 얘기하고 이렇게 부탁했다. 젊은 양반, 딸의 복통이 심해서 점장이에게 물어본 바 남쪽 지방 사람의 육편이 필요하다 하니 혹시 가지고 계신 육편이 있으시면 그것을 좀 빌려주시오. 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김명원이 이 말을 듣고 한바탕 웃고는 대답했다. 부인, 내가 그 좋은 육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내 다리 사이에 붙은 것이라 잘라내어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지요. 혹시 따님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면 내가 치료를 해줄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부인을 쳐다봤다. 부인은 김명원의 표정을 보고서 그제서야 비로소 눈치를 잰 듯 아니 이 은큼한 년이 학원은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표정을 지우면서 시익 웃고 부끄러운 빛을 감추지 못한 채 안으로 들어갔다 한다. 호남 지방의 어느 산골절에서 무차대수 육제를 지내게 되었는데 수천 명의 남녀노소수님들이 모여들었다. 제가 파한 후에 나이 어린 사미승이 도장을 청소하다가 여자들이 모여 놀던 곳에서 우연히 여자의 음모 한 호라기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 꼬불꼬불한 털을 주워들고는 오늘 참 기이한 물건을 얻게 되었구나 하며 웃고 있었다. 여러 스님이 그것을 보고 기이히 여겨 뺏으려고 법석을 떨었으나 어린 사미승은 그것을 꼭 붙들고 놓지를 않았다. 내가 묵사반이 되고 내 팔이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은 결코 뺏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러 스님들이 모여들어 말했다. 이와 같이 귀한 물건은 한 개인이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윽고 한 스님이 종을 쳐서 절 안에 있는 스님을 모두 모이게 했다. 가사장삼을 갖춰 입은 스님들이 큰 방에 띵 둘러앉았다. 이 물건이 도장 가운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물건은 의당 절에 속한 물건이 아니겠소? 죽기는 어린 사미승이 주었다 하지만 혼자 가질 수가 없는 물건이 아니겠소? 하고 여러 스님들 앞에 꼬불꼬불한 털 한 개를 내놓았다. 스님들은 그 물건을 유리 바로에 담은 후에 부처님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것이 산보를 감추고 있으니 길이 후세에 전할 물건이다. 그러니 감히 우리가 맛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자 한 스님이 그러면 그것을 짧게 잘라서 조금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했다. 그러나 두어치밖에 안 되는 털을 천여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겠느냐며 이론이 분분했다. 이때 이 환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스님이 맨 끝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좌중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소승의 좁은 의견으로는 그 털을 밥 짓는 큰 가마솥에 넣고 돌로 누른 다음 물을 가득 채워 푹 끓여가지고 그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와 같은 떠돌이 걸승에게도 한 잔 돌아오는 영광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요. 앉아있던 많은 스님들이 그 말에 박수를 치며 찬성했다. 마침 그 절에는 백세나 되는 노승 한 분이 계셨는데 추위를 몹시 싫어해 문을 닫고 들어앉아 있었다. 노스님은 이 말을 듣고 슬그머니 얼굴을 내밀면서 떠돌이 중에게 합장하여 정말 좋은 말이요 하고 정중하게 지하했다. 이 누사에 오신 스님께서 어쩌면 그렇게도 공명정대학의 일을 잘 처리하십니까? 만약 그 터럭을 쪼개어 나누었더라면 나 같은 늙은이는 감히 차지가 돌아오지 못했을 텐데 오늘 스님 말씀 덕분에 나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게 되었으니 오늘 저녁에 죽더라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노스님은 떠돌이 걸승에게 합장하여 예를 갖추고는 정중히 인사를 했다. 원컨대 스님께서는 대승도를 깨쳐 부디 성불하소서 방랑시인 김삿가시 오늘은 함경도 지방을 지나는 길이었다. 걷다 보니 또 날이 저물어 그 동네에서 하룻밤을 머물러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는 하룻밤 유숙할 곳을 찾아보다가 문득 이왕이면 이 고울에서 가장 부자라고 소문난 집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김삿갓은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이름난 부자집으로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재물은 많았으나 인색하기 짝이 없는 구두쇠라고 소문이 자자했다. 일단 그 집 앞에 가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루만 여기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부자는 김삿갓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대뜸 콕방귀를 띄며 말했다. 하! 아직 젊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일은 하지 않고 유람은 무슨 유람인가? 아무튼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 문감빵에서 하루 머물다 가시게 하지만 따로 대접할 건 없으니 그리 아시게 마지못해 김삿갓을 받아준 부자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밥 한 그릇 내주질 않았다. 이름난 부자가 끼니 때에 차가운 밥 한 그릇조차 대접하지 않는다니 너무도 고약한 인심이라고 생각한 김삿갓은 은근히 화가 나서 제대로 한바탕 골려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주인을 불러 김삿갓이 돌아가겠다고 인사를 했다. 하루 잘 지내다 갑니다. 그러자 주인이 김삿갓에게 한마디 했다. 남의 집에서 하룻밤 공짜로 묵었으니 그 보답은 해야 할 게 아닌가 팔도유람을 즐긴다고 하니 식구 하나는 잘 지을 것 같구먼 내가 마침 뒤체에 정자를 하나 지었는데 아직 이름을 못 따랐으니 하나 지어주고 가시게나 김삿갓은 옳다구나 싶어 소인의 솜씨는 보잘 것 없지만 하나 지어드리지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옳지 귀할 귀자와 아름다울 나자를 써서 귀나당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오 귀하고 아름다운 집이라 그거 좋구먼 행색은 그래도 글솜씨는 좋구먼 아주 마음에 들어 김삿갓이 돌아가자 영감은 즉시 현판 제작을 많이 하는 장인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귀나당이라는 현판을 만들어 걸었다 며칠 후 이웃 동네에 사는 친구가 찾아왔다 여보게 저 현판에 적힌 이름이 어떤가 정말 끝내주지 않는가 귀하고 아름다운 집 귀나당이라 그런데 누가 지어준 이름인가 어느 젊은 떠돌이나 그네가 우리 집에 하루 머물고 돌아가면서 지어준 것일세 그래? 그럼 그 사람에게 대접은 잘해주었나? 대접 하룻밤은 이슬 맞지 않게 사랑방은 내주었는데 부자가 말끝을 흐리자 친구는 대본의 상황을 파악하고 말했다 내 그럴 줄 알았네 그래도 손님인데 대접이 소홀하니 그 친구가 자넬 골탕 먹인 게로군 골탕을 먹이다니 무슨 말인가 이 사람아 저 현판에 적힌 이름을 거꾸로 읽어보게 거꾸로? 뭐야? 당나귀? 이런 처주길 부자는 허겁지겁 달려가 당나귀 현판을 내리게 했다 금강산의 어느 작은 절에 턱이 높은 스님 한 분이 머물고 있었다 소문을 듣고 김삿가씨 그 스님을 찾아가 차를 얻어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얼굴색이 좋지 않은 고령의 노인이 찾아왔다 몸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높은 곳까지 찾아오셨는지요? 스님이 조용히 묻자 노인은 몹시 힘든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스님 내 나이가 올해로 꼭 아흔이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보니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스님이 매우 영엄하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를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실 수 없으신지요? 내 돈이라면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시주하겠습니다 김삿갓은 내심 깜짝 놀랐다 아니 지금 나이가 아흔이나 됐는데 더 살겠다고 스님을 찾아오다니 사람의 욕심이란 참으로 끝이 없구나 속으로 혀를 찼다 그러자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다 그러시면 얼마나 더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노인이 대답했다 저야 한 백 살까지만 살고 싶습니다 영감님은 왜 그렇게 욕심이 없으십니까? 백 살을 산 다음에는 죽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봐야 앞으로 십 년 더 사시는 건데요 노인은 진심으로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말을 바꿨다 아닙니다 그럼 한 백 오십 살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백 오십 살까지 살게 해드리지요 그런데 백 오십 살이 되면 돌아가실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김삿갓은 스님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 갔다 아니 스님이 부처님도 아닌데 사람의 명을 길게 해주시겠다니 농이 지나치신 것 아닌가? 영감님은 진심으로 보이는데 김삿갓은 괜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노인이 또 머뭇거리더니 말을 바꿨다 그럼 한 이백 살쯤 살게 해주십시오 스님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감님은 참 욕심이 없으시군요 이왕이면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지 그러십니까? 예 영원히 살도록 해 주실 수도 있단 말입니까? 노인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서는 죽음이 없답니다 그것만이 영생의 세계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처님을 잘 모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러자 노인이 얼른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나이만 먹었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계신 명생의 세계로 가기 전까지 스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김삿갓은 그제서야 스님의 능수능란한 포교술에 감탄하고 절로 고개를 숙였다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얘기를 무조건 무시하고 윽박 지를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이해하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런 기막힌 답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참으로 훌륭하고 현명한 스님이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골 장터를 지나던 중 김삿갓은 한 무리의 남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건장한 새 사내가 심심했던지 농담삼아 내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기의 주제는 누구의 고향이 제일 추운가 하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빛이 웃고 말았다 참 희한한 걸 가지고 내기를 다 하는구만 김삿갓은 가던 길을 멈추고 흥미롭게 그들의 내기를 지켜보았다 평안도에서 온 이서방과 함경도에서 온 박서방 백두산 근처에서 온 황서방이 내기의 주인공들이었는데 평안도 중강진에 사는 이서방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내 고향 중강진은 얼마나 추운지 한겨울에 오줌을 누면 오줌 줄기가 음경 끝에서 땅 위까지 고드름처럼 얼어붙는다네 이서방이 말해 주변 사람들까지 박장대소했다 김삿갓도 따라 웃었다 이 사람아 그렇다면 음경까지 얼어붙어서 못 쓰게 되겠군 예끼 이 사람아 자네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네 음경에 얼어붙으면 녹여줄 마누라가 있는데 뭔 걱정인가 다음은 함경도 출신의 박서방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고향에서는 추운 겨울이면 어떤 이야기를 짓거려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네 왜냐하면 너무 춥기 때문에 말소리가 입 밖에 나오자마자 꽁꽁 얼어붙기 때문이지 이 얼마나 추운 날씨인가 그러자 장터에 한 남자가 물었다 그럼 겨운에 아무 말도 못하고 산다는 말이오 그러소 아쉽지만 겨울동안은 말을 알아들을 수 없소 그러나 봄이 되면 겨운에 얼어붙었던 말들이 공중에서 전부 쏟아져 내려 동네가 난리법석이 난다오 정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을 정도지 모두 재미있다며 배꼽을 잡았다 김삿갓은 순간 그의 말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말이 공중에 얼어붙었다가 봄이 되면 쏟아져 내린다는 표현은 그 얼마나 기발하고 시적인가 마지막으로 백두산에서 온 황서방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 고향 백두산은 얼마나 추운지 방 안에서 촛불을 켜면 그 불꽁이 꽁꽁 얼어 밤새 초를 갈지 않아도 불빛이 유지되오 어떻소? 이만하면 앞에서 말한 두 사람보다 훨씬 춥다고 생각되지 않소? 사람들은 허풍도 그런 허풍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재미있다고 크게 웃었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고 이제 승자를 가릴 때가 되었다 심판관은 함경도 출신의 박서방 손을 들어주었다 어차피 지금까지 세 사람은 허풍과 거짓말을 해온 터라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꾸민 사람에게 1등을 주었다는 것이 심판관의 생각이었다 김삿갓은 심판관의 결정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발길을 돌렸다 추운 겨울 코가 떨어져 나갈 만큼 매서운 바람까지 분다 김삿갓은 거의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걷고 있었다 짚신이 얼어붙어 발가락이 끊어져 나가는 듯하다 꽤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막상 뒤돌아보면 아까 보았던 나무가 저만치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다 걷는 것조차 힘든 한겨울 모진 날씨였다 아무리 걷고 걸어도 인간은 고사하고 허름한 움막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저물자 주변이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이거 큰일 났는걸 눈과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부니 빨리 인간을 찾지 못하면 오늘 밤엔 필시 얼어 죽고 말 터인데 김삿갓은 어둠 속에서 절망에 쌓여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다가 드디어 몸을 가릴 움막 하나를 발견했다 아이고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만 그래 김삿갓은 천신망고 끝에 겨우 움막으로 들어가 바람관원을 피할 수 있었다 움막 안은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치륵처럼 어두웠다 당연히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니 등잔불은 언감생심이었다 너무나 지친 그는 손을 더듬어 주변을 살펴볼 틈도 없이 불쏙 주저앉았다 바닥에 있던 무엇인가가 마치 부드러운 털 같은 촉감이 들어 제법 온기가 느껴졌다 마치 부드러운 솜털이 와 닿는 것 같았다 그는 이내 피곤해 지쳐 고라떨어졌다 얼마나 잤을까 심한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깬 그는 눈을 비볐다 어느새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 이런 추위에도 세상 모르게 잠에 빠졌었구나 혼잣말을 하며 주위를 살피던 그는 순간 화들짝 놀랐다 움막 안으로 세워드는 새벽욕의 빛에 희미하게 비치는 부드러운 털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걸 번 김삿갓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것은 커다란 호랑이였다 아마도 눈을 피해 잠시 들어온 게 분명하다 헉! 내가 밤새 호랑이 등을 베고 잤단 말인가 등골에 인해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몸을 일으켜 움막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필시 호랑이가 잠에서 깨기라도 하면 그 순간 호랑이 밥이 될 터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는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공짝 못하고 호랑이를 베고 누운 채 움막 틈새로 밖을 내다보니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처한 입장은 두렵고 답답하였으나 내리는 눈을 보자 왠지 모르게 가슴 안구석이 푸근해지기 시작했다 그래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 아닌가 어차피 호랑이가 깨어나면 죽고 말 테니 그런 마음이 생기니 저절로 입에서 한숨 같은 시가 흘러나왔다 달도 희고 산도 희고 온통 하얀 세상이구나 깊은 산 깊은 날 이 나그네의 근심도 깊구나 그렇게 시의 한술을 읊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그 마음에 의지하며 김삿갓은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호랑이가 잠에서 깨어나 당장 모기가 된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반포기 상태의 마음이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운 것일까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게 아닌가 호랑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김삿갓은 특별히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운막을 빠져나왔다 아! 그런 위급한 상황에도 이렇듯 내 마음을 편안히 생각하니 빠져나갈 궁리가 있구만 김삿갓은 오늘도 큰 교훈을 가슴에 담고 정처 없는 걸음을 재촉했다 운막 밖 세상은 온통 흰 눈으로 덮여 있어 너무나 아름다웠다 강jo인 권장 дор아리는 거라는 걸 생각하니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되었다 그런데 내 마음을 편안해 내가 이 조용히 생각하니